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우와, 유태화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기실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환한 미소로 저를 이렇게 큰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힐링 콘서트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윤태화도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하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다만 다음 노래 마지막 곡 리미영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리미어를 첫 곡으로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걸 보면 행복해서 리미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곡으로 부르는데 첫 곡이나 두 번째 곡이나 오늘은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해서 해볼게요.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해서 해볼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은 knew여 눈시 귀여워. 길어에 가실러 뒷선의 찰로서 영해토록 운는다 가실러 떠나실러 어쩌라 어쩌라고 안이 들어 온가오 나를 두고 온가오 살아주기 전에 살아가는 도로 어딜 떠나리 빈의 향기뿐인데 를 위하니 미션이 차라리 죽으려 의미없는 세상을 온 절망 찬디네 사모하님이여 하아 님이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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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껌없이 어쩌라 어쩌라고 아 님이 없는 세상에 사랑을 원하리네 내 사랑님이야 아 님이야 아 내 사랑님이야 아 아 아 아